삼성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7일부터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전 세스 2020에서 소형 맥주 냉장고와 신발 관리기 등 새 가전을 대거 공개합니다. 맥주와 와인, 화장품을 각각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는 큐브 냉장고는 침실이나 주방, 거실 등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또 위아래로 쌓을 수 있습니다. 신발 관리기는 의류 청정기 에어드레서의 원리를 적용한 제품으로 신발을 넣어두기만 하면 탈취와 습기 제거까지 가능합니다. 큐브 냉장고와 신발 관리기는 올 상반기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.